평소에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못했던... 느낌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완전 매력에 빠진 듯, 오늘? 집어넣은 데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사랑에 빠진 여자, 부시 쥬. 오늘은 좋아요, 좋아요가 캠핑을 떠나는 날이에요. 평소에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못했던 백패킹을 빙자한 오토캠핑인가? 즐겁게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저렇게... 언니 좀 잡아주지 않아요? 아, 네네. 하지 말고 도와줘. 이렇게 넘어진다고?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 이거 들어와야 돼요, 저. 네. 근데 한 번에 다 들고 갈 거예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더 있거든요. 들고 올까요? 아니, 우리... 이렇게 카메라를 루엣수해서 다시 세팅을 하고. 어머, 어머, 우리 아라. 바보 불의 백패킹. 웃음만 해도... 아니, 앞을 어떻게 끔 다니냐고요? 루엣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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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엣수. 언니, 이거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그쪽 같은 거잖아. 자, 놔. 그럼 여기다 놔 봐. 언니, 맥주부터 한 잔 어때요? 완전 좋아. 맥주 또 차이 있잖아. 나는 거 아니야? 아, 아, 저는 안 집니다. 안 집니다. 안 집니다. 저 이거 치워드릴게요. 와, 근데 언니 이거 진짜 안 움직여. 저는 오늘 백패킹입니다. 저는 오늘 되게 산악인 백패킹 보더라고요. 아, 선물이 나. 아이고, 저희의 맥주입니다. 고! 스케이크 버섯. 이게 전략, 전략. 이거 언니 엄청 무겁거든요? 왜? 기억이 나머지? 이거 빨리 했어야겠네. 배려란 없는, 다 보고. 난 나의 갈 길을 간다. 촬영을 하던 말던 좋아요. 알죠. 네. 그렇게 손을 바들바들 떨리지. 당 떨어져가지고. 언니. 짠. 짠. 누가 보면 우리 지금 막 한 폐발 1,600. 한라산 올라온 줄. 차로 다 와. 언니 그거 가지고 왔어요? 예쁘지? 응. 차에 다 있죠? 차에 그거 말고 젤 스타도 입고 다 있어요. 엄청 예쁘지 않아요? 이런 게 카메라에는 우리가 찍어서 못 닿는 거겠지? 담아볼래? 유캔? 아. 근데 이런 나무가 정말 약간 예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디 본 건 있어가지고 둘이. 가방에. 놀아. 저 장갑은 가방이랑 한몸이에요. 절대 낄 수 없어요. 저 1년 반 됐는데 한 번도 안 꼈어요. 새 거야. 새 거에요. 편의점을 발견해. 그래서 내가. 나 다음에 너희 집 놀러가면 내가 편의점 쪼깔. 편의점. 그래서 내가. 음식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 언니 언니 이거 드디어. 하하하하.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거 짱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하나씩 걸으라고 멍구가. 이게 여기 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각종 채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하하하. 언니. 내가 진짜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는데. 언니가 좋아해서 사가지고 아 재밌어 언니 좋아하시잖아요 조명이 있어야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조명도 젝슨 세상이 따뜻한 금융 식가방 뭐 이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피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니모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제일 작아 이렇게 풀 때도 이렇게 길었다고 그냥 언니가 풀 가지고 아 나도 평가게 오 컬러 예뻐 올리브 저는 샌드 둘이 근데 잘 어울려 샌드가 안 돼 언니 장갑 없어? 있어 끼고 해 다쳐요 괜찮아? 멋있어 있으니까 너무 커 뿌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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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급하네 이겼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낙엽이 있어 바닥 한 번 닦아야겠다 다봉 언니 따라 샀던 군모 바지 이따가 커플로 입고 맞아 모자 살기 위한 생존 에어매트 챙기려다가 있는데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 그래야 포기했잖아 저 에어매트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백패킹에 다 이 정도 실리콘 주걱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국자 이런 거 이런 거 커플 우모 바지 아직 입을 정도의 날씨는 아니고요 랜턴 살기팔이 진짜 조촐하긴 하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없네 네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애 이거는 진짜 날 풀리면 더 다니자 네 이건 이따 야외에서 쓸 랜턴 언니 불 피울까요? 어 좋아요 네 침날 끝났다 가방 끝났어 네 개 있을 거야 아마 네 개 네 개 제꺼워야? 네 언니 그거 참기만 하죠 언니는 패스팅이어도 뭔가 짐이 되게 좀 많은 느낌이야 네 저는 앞에 홍삼 하나 먹고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옳 라지하고 이거 사이즈 없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 그때 언니 불질 위치 어때요?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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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의자를 이쪽으로 해보자 어 알겠어 이 정도? 괜찮은 거 같은데? 풀자 너무 좋아요 이래서 백패킹 하는구먼 근데 백패킹 아니지만 예쁘네요 좋네요 나 완전 불타오르네 지금 지금 그렇게 춥지는 않아 배는 아프면 안 되니까 배는 아프면 안 되니까 어? 네? 돌에 달아 그럴까요? 어이차 다 됐어 대박 망치가 쪼개졌네요 어떻게해? 하나 둘 하나 둘 빠져 다 됐어 아 몰라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 술이 무리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는 안 좋아요 언니? 아 서운해요 서운해요 다봉 캠핑 우리가 함께했던 여름날의 추억이 있는데 그때 많이 먹었잖아 나도 줘야지 근데 이건 약간 다 맛없다고 맛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되게 맛있어 한 칸트 따주세요 저도 하잇 역시 맛없어? 아니요 아니요 적응이 됐나봐 그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내 동생은 엄청나게 맛없대 이게? 근데 이게 숲지에서 먹어봤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맛있거든 어? 저 작년 여름에는 효과는 좋은데 맛은 별로다 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데 오랜만에? 자 그러면은 저는 물론 안좋아하지만 안 먹잖아 근데 이제 먹어보려고 그리고 언니 뚜둑 얘가 토끼 소주 아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너한테 잠깐 들고가자 이게 외국인이 만든 소주예요 외국인이 소주에 너무 빠져가지고 미국 미국사람이 어머머머머 저 이거 한 4년 전에 되게 유명해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먹고 하다가 디자인이 너무 예뻐 괜찮죠? 이게 달과 함께 마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시인이 만들었어? 그리고 이게 또 핫하다고 하더라구요 연남동에서 많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또 트렌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건 두 명 이게 여러분 모던 다이닝과의 완벽한 마리아쥬래 이게 그 화요 같은 거에 뭐라고 해야 되지? 와인? 뭐 그런 걸 좀 섞은 거래 와인 증류 뭐를 섞었다고 하던데 모던 다이닝과의 완벽한 마리아쥬 이게 쭈삼 오늘 저녁 메인은 수지 수지가 메인이에요 파도를 이거 넣고 수지 너무 맛있어 이거는 내일 만두에 넣을 이게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임의적으로 그냥 3개씩 챙겼어 그래 제가 몇 개 먹을 거냐고 그래서 두 개 이랬는데 안돼 안돼 두 개는 안돼 괜찮아 괜찮아 야 되게 재밌어 이렇게 노니까 소꿉노래 하는 거 같아 그 캠핑도 올래도 그렇지만 더 그래 1위요 그대에게 모두드리리 야 그 노래 잠깐 아닌 거 같은데? 나 그 나 그대에게 모두드리리 날라 판타지 쏟지마요 쏟지마요 쏟으면 저는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릴 수 없어요 자 너도 올라와 들어가라 여기엔 이렇게 가져왔고 젓가락 4개 이따 전골류 먹을 때 할 젤리콘 국자 지금 다 보니 굉장히 오랜만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나에게 돌아온 루이비튼 플레이트 근데 쏘지아 왜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유리 좋아하는데 둘 다 이렇게 가죽이 있네? 난 오늘 밤 잠을 자지 않을 테요 막 술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 오늘 약간 좀 마음 먹었거든요 놀고 싶어서 근데 내가 언니랑 진짜 새로운 술 먹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저 전골 냄비 사왔어요 전골 냄비 되게 괜찮죠 언니 불이 옮겨 딱일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되게 튼튼해 어 두꺼워 아 이따 이쪽으로만 술잔을 옮길까 그러면? 네 저 혹시 추워? 눈이 눈 매워서 지금 눈이 번지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너무 매워요 맛있겠다 그래 그러면은 소주를 어떻게 해요? 언니 뭐부터 마실래요? 소주부터 마실래요? 연남연가부터 마실래요? 잠깐만 이거는 18도고 네 어 23도네 약한 것부터 마셔야 되나? 원래 독한 것부터 마셔야 되나? 독한 거 마시다가 약한 거 마시면 훅 가긴 하지 그치 그러면 약한 거 연가부터 맞아 그거 뭐 하셔보고 싶었으니까 이거 근데 화요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다려 보세요 그니까 그 맛이 있어야 오픈식 있어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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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태워라 나를 태울 것이냐 무슨 일이냐 잔령 재밌긴 하지? 네 네 야 너무 잘게 가서 하고 잠깐만 응 응 응 그리고 그녀와 둠을 돌렸고 언니, 언니가 여기 앉혀요 잘 끓여요 간다 진짜요 응 이거 먹느보단 나을 것 같아요 나이 맛이 너무너무 궁금했잖아 어우, 진짜 궁금하네 야, 장난하지? 어 영상을 안 찍고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봉언니한테 좀 구걸을 하겠습니다, 영상 크리스마스인가 봐요 응, 눈이 오지? 짠 짠 와우 맛있네 왜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게 도수는 높은데 끝맛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달큰하니? 와우 맛있네요 어? 진짜 괜찮다 그쵸? 응 음 너무 맛있어 그러면 저 토니고터는 토끼 소주에 네 응 왜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데 점점 네 아, 여기가 천국이네요 좋아 어때요 מאנ 고고터는 다 מס 찰 손주 느낌이 나는 듯한 깔끔함이 있으면서도 아 뭔가 소주의 그 느낌도 밥 맛있어 이게 와인 중류 원액을 넣어서 달달한 거 같아 진짜 근데 그게 막 투머치 달지는 않고 쫙쫙해 바람 부니까 밥 때 불이 흔들리는 거 봐 바람이 좀 불어 밥 먹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언니 계속 올릴 거예요 정보를? 수지인데 수지를 넣고 끓으면 그치 채소 넣으면 될 거 같아 영상에서도 연기 장난 아니지 오 언니 연기 진짜 와 좀 심한데요? 아 먹고 싶어 돼지겠네 짠 아 괜찮죠? 그래서 한 병 하려다가 부족할 거 같은 거죠? 응 응 이게 봄되면은 한번 평일에 사람 없을 때 한번 추진해 볼게요 제가 내가 젓가락 분지를까 봐 못 하겠어 아니 분지러도 돼 분지르면 불에다 넣어버려 짠 짠이 너무 맘에 든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니 이 느낌이 맘에 들어 이렇게 이거 뭔가 바이킹 타는 사람들 네 네 차 타고 왔지만 산에 온 느낌이야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밖에서 맞아 여러분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완전 완전 달라요 완전 완전 달라요 귀도 좋고 완전 판 같네요 내 차도 먹었지만 괜찮아 아니 근데 너는 잘 할 거 같아 그거 좋아하니까 촬영 언니 그러면 똥 싸 내가 해줘줄게 음 야 오 맛있어 맛있죠 아 근데 이거 지금 밖에서 이렇게 있어도 똥이 시작되나 막 그게 엄청 그렇지 않아 물이 진한 거 같아 푸시죠 탕이 지옥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대충 무슨 일이고 많이 가져갔어 일부러 숙주 앗 뜨거 괜찮아? 네 내 쪽에서 넣을게 버섯은 다 넣을게요 오케이 채소를 너무 많이 넣었나? 금방 숨 죽을 거야 언니 우리 밥그릇 필요할 거 같지 않나요? 관심 없어 서로 그냥 서로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이거 언니 수지부터 하나 드셔보세요 얘 이 탕의 메인은 수지예요 수지 어 이게 수지인 거예요 아 이거 뜨거워도 젓가락질이 안 돼 맛있죠 나 이거 국물 너무 맛있다 약간 이국적인 맛이야 그쵸 그쵸 저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이거 어디꺼야? 이 소스는 뭔지 몰라요 그래? 이거 브랜드 없어? 브랜드는 없어요 아 언니 눈 매워 너가 이거 다 이렇게 포장해온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 이거 친구 가게예요 뭔 말 하나 있어 아 친구 가게 네 어디 있어요? 저 그 친구집 좀 가야겠어요 서울이에요? 어 언니 거기서 다음에 맥주 한잔해요 오 완전 좋은데? 톡톡톡톡이에요 그래 이거 농네 스타일이야 음 와 친구분 요리 잘하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거 아휴 한 번 비올까? 짠 오씨 너무 맛있다 한 병 더 주세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는 특이한데 괜찮아 진짜 응 나 이거 술 먹는 느낌이 전혀 아냐 지금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가 먹으면 두 병 다 먹고 아니면 언니 한 병 해서 형이랑 같이 드셔보시라고 아휴 아휴 역시 채소 추가해서 싸우기 잘했어 짱이야 이거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추가해줘 그냥 그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우리 그 홍정계곡에서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투나미나 똥냥꾼 잘 먹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언니 안 좋아해요? 나 완전 좋아하는데 저도 언니 그래서 너무 좋잖아 난 언니가 똥냥꾼 좋아할 줄 알았어 저도 똥냥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완전 좋아 우리 못 먹는 게 언니 우리 못 먹는 게 조금 양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 귀여워 양심 없어 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어 근데 이게 확실히 밖에서 먹으니까 또 좋던 그쵸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요 짠 어 짠 짠 아우 아우 통 아니에요 이거? 통 아니에요 이거? 이쯤에서 오스리 감정없어요 왜 이렇게 나랑 마음이 많냐? 사랑해요 저 생각했었나 술은 술이네 아 이거 소론술이죠 어 근데 저 이거 실제로 그 이후로도 되게 많이 구분했을 거 같아요 하아 제 지인비도 엄청 좋다고 이게 약간 성분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약간 좀 믿음이 강 제가 또 이 성분은 제가 또 원조님 아닙니까?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아 언니 이거 진짜 성분 짱이에요 똥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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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 이거 오늘 가지고 오는 줄 알았으면 나 이거 더 가지고 왔지 진짜로 똥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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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 아 프런치 할까? 야 프런치로 맘 먹냐? 꿉밥 뚜뚠한 국밥 뚜뚠하게 먹고 말지 언니 근데 되게 마성의 노래다 동충아쯔 동충아쯔 아앙 아앙 유난한 이유가 있어 그치? 맞아요 입에 자꾸 붓잖아 어우 차절박이 펄패 이거 국자 너무 집에서 쓰는 거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얍 저기 물 showed 파슬리 시메 magari 스트레칭 조ак 저 음악 Kell comma 이제 operational 는 3몇도 모두 다 먹기 시작한다 1몇도 걸고 스프라이처럼 맛만 한 번 먹으면 좋겠어요 첫날도 빠졌지 도수가 높아졌잖아 맞아 맞아 23도 이건 약간 물 같기도 한데 이품 진로가 약간 물 탄 맛? 응 오! 그럼 이건 먹자! 그러자 어디 버릴 수도 없어 당근이죠 명고냐? 저거 다 넣을 수는 없겠죠? 한번 쪼개야겠죠? 혹시나 넣고 싶다면? 으 kalian 아 1대1 했어요 네 딱 1대1 아,ível 언니 근데 우리 진짜 술 아껴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언니 회복했다 내 장난 아니지 근데 언니 그냥 진짜 지금 거의 신생아관 이게 나름 알콜이 없는 건 아니잖아 아유 쎄져 소주 지금 18도짜리 각 1병씩은 하나 마신 거고 와우 알아듭시야 봐 마신 거고 그 다음 요거 마신 거고 술이 물이 돼서 그런가요 워터링? 아 근데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근데 있어 왜냐면 누구야 다본캠핑 왜 김장을 하지 그랬어 나 이거 잘라놓을 줄 알았다 여러분 다봉언니 구독자 여러분 이거 진짜 시급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난 김장하는 줄 알아 그게 이게 까매 보이지만 눈 매워 야 이 찍기 언니 썩을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진짜 눈 겁나 매워 어 언니 그거 알아요? 그 숨 안 참고 노래 부르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잘못되면 맞나?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를 믿었기에 난 아무런지 부담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지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음으로부터 우린 자주 한껏 나 하며 저 그거 시대림 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너무 늦네 이거 이거 시대라고 보내면 될 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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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뒤들둔 승리지다 옷도б리 심지가 뜨거워 빼빼로 이ор이로 내가 그만두고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쉬는 거 없지마 옷 달라고 다시까지 영어 산주를 취해줄 사람 나도 깎지마셔 제발 기다려주세요 아 언니 쇼미도 많이 나가야지 쇼미도 많이 나가있고 쇼미도 많이 나가있고 머리카락 내꺼 삭말로 어떻게 하지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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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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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텐션이 이렇게 다르네 언니 나 이제 땄을 때 난 너무 추웠다 아 진짜 오 손시락 고마워 섬으로 가는 거는 조금 괜찮은 거 같아요 섬? 응 거기 그냥도 그 방나래 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던데 맞아 힘들어 보이던데 우선 똥을 못 사가지고 겁나 웃었는데 진짜 아니 근데 방 하나 계란 고구마 다 똥 잘나오는 것만 아침에 먹고 그 추운 날 배 차갑게 다니면 똥 나오지 나 목표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난 엄청 웃었어 너 내가 등에도 붙여줄게 가봉 캠핑 나 두 개 붙였는데 배에 됐어요 아니 아까부터 화영이가 계속 춥다고 그랬거든요 난 안 춥다고 그러고 정말 됐어요 어디 보자 내 새끼 내 새끼 배 여기 뭐 아니 근데 진짜 따뜻하네요 따뜻하네 이게 따뜻해 괜찮아요 그리고 됐다 아니 맨살에 붙이면 화상이 뭐 아니 근데 등에 하나 붙여주세요 장난하지 잠깐 손 빼서 손 빼서 내 차가워 손 빼서 원래 놈의 살이 제일 따뜻한가요 이게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어디서 사는 거야 최고지 뭐예요 이거? 이거 방석합팩이라고 치면 돼 사장님 잘 입은 일이에요 다른데 잘 안 돼요 너무 추워서 밤이 되니까 춥네요 태갑보다 많이 춥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pai 오 여러분 에어매트는 접어버릴게요 어제 저는 에어매트를 밤에 펴가지고 잘 잤는데 우리 붓씨 조씨는 그래서 냉기가 조금 많이 올라왔었대요 아직은 추운 날씨입니다 영하 1도에요 지금 영하 1도는 되게 포근하게 느껴지네 클라이 및 인슐레이티드 스태틱 부위 근데 럭스로 70cm가 넘거든요 큰거 사용합니다 저는 약간 이 매트들이 다 폭이 한 60cm 65cm 막 이러니까 침낭 안에 쏙 들어가서 자는 편이 아니어서 팔 나올 때 차갑고 막 이런게 싫어서 무조건 큰 걸로 했거든요 이게 좀 많이 무거워요 편하긴 편한데 크고 무겁고 그래서 좀 접는 것도 더 빡세고 그래요 아 언니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 너무 꾸덕꾸덕 나도 진하게 마시고 싶습니다 아 너 근데 그거 좋아 보이긴 하더라 아 그 채도랑 필터 진짜 편해요 아 근데 언니 이게 백배킹 모드로 있는 맛이 좀 있지 않아요? 응 난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진짜 약간 동굴에 들어온 느낌이 있긴 하네 나 완전 좀 매력에 빠진 듯 오늘 아 진짜? 근데 이만큼 편하게 해놓고 매력에 빠진다고 고작 전기 하나 탈출했을 뿐인데 아니 그치 일단 전기장판 탈피해봤지 날씨 추웠는데도 카메라 배터리 그냥 보조배터리가 조금 많이 커서 그랬지 다 갈아진 건가 언니? 그랬네 보조배터리를 한 2만 정도 걸로 바꾸면 너만 충분하다고? 언니 저는 안 써요 그냥 핸드폰 떨어지면 그냥 나는 워치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야 시간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핸드폰은 오히려 아싸 우리 답원님 미술 선생님 나 이거 꼭 찍어주고 싶어 안돼 안돼 언니 그냥 앞에서 찍고 싶었고 안에 내부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닥 이런 데 버리지 마시고 어제 설거지 안 한 그릇 이런 데다가 이렇게 떼서 진짜 잠깐만 네 처음 이렇게 약간 좀 백패킹 나처럼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좀 걱정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토캠핑부터 연습하는 것도 너무 괜찮은 거 같아 아니 여러분 나는 백패킹 보도록 가도 돼 같이 가는 사람을 도라에몽을 모시고 꼭 진짜 편해요 다 나와 어제도 어 언니 좀 아쉬운데 언니 좀 아쉬운데요 소주 나오고 맥주 나오고 우보바지 최고지? 저희 커플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 언니 덕분에 샀는데 이번에 처음 있는데 엄청 이거 마셔요? 아니 텄어 이미 이거 그냥 스타벅스 저는 인터넷 숲 타벅스네 여기는 언니 정말 낭만이 언니는 정말 언어 마술사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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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앉아서 너무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걸으면서 아니 그럼 너무 연출 아니에요? 하하하 한번 제가 연출해 보겠습니다 숲의 느낌으로다가 야 너무 미쉐린 같잖아요 아니 내가 잠깐만 미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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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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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다리 하나 올려봐 그렇지 흰즉 어 절교니까 흰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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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쓰던 기존 게 더 좋은 게 높게 올려가야 다 보이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비치거나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감성템으로 언니 라면 수프 냄새 맡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나도 냄새 왜 이렇게 좋아? 맛있쥬? 순두부를 일단 넣을까? 순두부를? 뭐든 일단 넣어서 먹고 싶어 순두부 그러면은 이제 맛있는지 맛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언니 아! 목쳤다 내가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언니 무조건 맛있어 그치 그치 생식도 하니까 맛보시는 거예요? 그 사이즈로? 얘 한번 맛을 봤더니 배가 열렸어요 배가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라면 먹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어제 워터링 덕분인지 완전히 멀쩡합니다 단점은 너무 멀쩡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속도 너무 괜찮고 머리도 너무 괜찮고 컨디션도 완전 멀쩡해요 숙취해소제는 캠핑이 필수인 것 같아 제가 원래도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이번에 워터링 한 세 개 먹었나? 우리 세 개씩 맞았지? 그치 그치 그니까 약간 술 많이 먹는 날 약간 그렇게 좀 포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뚜껑이 없어 이 그릇 다 좋은데 뚜껑이 없네 그러니까 나무라도 하나 맞춰야 될 거 같아 아 근데 이 산에서 이 밖에서 먹는 라면이 진짜 느낌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뭐 약간 차박하거나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날씨는 밖에 나와 있어도 혼 하나도 안 시렵고 언니가 주위를 좀 덜 타서 그러는데요 어 얘 엄청 추워해 저 목에 막 닭사람 올라오고 그래서 계속 그 음모바지 입고 있으려고 했는데 너무 보기가 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바지로 달아입었습니다 저는 음모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의 지금 헐벗고 있는 느낌이야 진짜 따뜻하지 음모바지 진짜 짱 자음엔 귀찮아도 꼭 입으실 거죠? 무조건 언니 허세 따윈 부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꺼내기 귀찮다고 하더니 바로 아침보니까 입고 나오더라고 만두는 좀 더 입어야 될 거 같아 그치? 백신 내려고 했는데 난 단단한 거 같아 어 헛돌려 우는 진짜 김치 있었으면 난리 났겠다 아 진짜 김치 있었으면 난리 났겠다 아 진짜 김치 있었으면 난리 났겠다 아 묵은지 이런 거 생각해봅시다 아 라죽 닭이 낫겠지만 난 미녀 밖에 생각 안 나 우리 집에 직접 어? 우리 농장에서 크는 어? 방목하는 자유롭게 타는 닭들이 낳은 달걀 우리 진짜 좋은 달걀이에요 아 우리 청계애들이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니까 먹어도 돼요? 어? 먹을 수 있어? 날계란? 네 외목먹어 와우 우리 아빠는 아침마다 먹어 날계란 훨씬 좋은 카메라로 아 줌으로 당겨도 되거든요? 4K로 촬영하면서 가까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띠죽띠죽 해도 돼요? 그럼요 와 이 짭짤 고소 아 여기 이렇게 젖어있었네? 이게 여기 부분이 젖어있어가지고 이대로 그냥 가져가야겠어요 흐흫 흐흫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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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생각보다 어렵다 아 흑 으흑 야 천하상사실 오우 읍 흐흑 흐흑 하하하하하 그쵸 뭐예요? 장갑? 여러분 오늘 부시 조와 함께하는 백패킹을 빙자한 오토캠핑 1박2일 너무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거만해지는데? 언니 다음에 차박 같이 가요 짱입니다 짱이야 돈떡아 아이 새끼 잘난 놈 잘난 놈이라니깐요 돈떡이 아니고 이것도 좋았어 여기 위에 놓을 수 있는 거 저는 여기 걸터 앉아봐요 아 예뻐 언니 진짜 백패킹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 같아요 이제서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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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